태백 장성광업소는 70년 넘게 지역경제의 큰 축을 떠받치고 있지만, 언제 폐강될지 모르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과 태백시가 수천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태백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에코잡시티 태백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탕강 도시 태백을 자급자족이 가능한 친환경 복합단지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폐강지에서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변모한 독일 촐폐라인이 롤모델입니다. 총 사업비는 2,153억 원, 사업 면적은 46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핵심은 바이오메스 발전소 건립입니다. 옛 서탄공사 훈련원 부지에 우드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10메가와트급 발전소를 짓는데, 이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이사회를 통과해 다음 달 실시 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생산된 친환경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열은 장성 강업소에 들어설 스마트팜에 공급해 상품성 높은 저온성 딸기를 생산하고 지역난방에도 활용합니다. 올해 말 중공을 앞두고 있는 태백 스마트팜에는 폐강산의 객내술에 활용한 최첨단 수혈에너지기법이 도입됩니다.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도 끝나 지역주민 8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발전소와 스마트팜 외에도 산림자원수거센터와 교육원 등이 들어서 관광자원화도 가능합니다. 태백시는 492억 원이 투입되는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사업과 에코자업시티 태백을 연계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